매년 9월 9일은 장기 기증의 날입니다. 코로나와 각종 재해로 생명의 소중함이 절실히 느껴지는 요즘, 장기 기증자들의 사연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들인지 차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내교의 구신용 단임 목사와 홍선희 사모의 신장은 하나뿐입니다. 부부 모두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신장을 기증했기 때문입니다. 홍선희 사모가 지난 2006년 12월에 먼저 수술대에 올랐고 남편인 구목사는 지난해 11월 장기 기증에 동참했습니다. 두 부부는 사람에게 신장이 두 개인 이유가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헌신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모두가 다 살았다,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그 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을 다 살리는 거예요. 내 몸을 열심히 써서 누군가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라는... 강호 목사는 20년 전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진 아들 고 강성민 군은 다발성 뇌출혈로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아들을 잃은 강 목사는 새로운 생명을 살리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강 군은 비록 하늘나라로 앞서갔지만 9명의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아들을 그냥 무덤에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장기 기증을 해야 되겠다. 김 군처럼 뇌사 시 장기 기증을 하게 되면 각막이나 신장, 간 등의 장기 이식을 통해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여 명. 하지만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5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는 국내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매년 9월 9일을 장기 기증의 날로 지정해 알리고 있습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 10명 중 8명은 크리스천입니다. 생명 나눔에 동참하는 교회도 천 곳이 넘습니다. 코로나와 각종 재해로 생명의 소중함을 절감하는 요즘, 자신의 생명을 나눠 사랑을 전하는 기독인들의 선행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